바늘에 고aby sap 없ала 제가 바늘을 뚫eted 소리 들린다 안녕 이거 마스캐너 바로 쓰잖아 여기로 또 가서 빡치게 하지 걸리게끔 오케이 이제 이 정도면 안전하다 베타 때는 진짜 옛날인데 밥이 없어 밥이 저기네 밥 어? 이 자식도 봐라 이거 누가 혼자 왔네 혼자 왔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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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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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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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한마디 죽었어 잡아 잡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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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 빡치네 어 어 가자 안녕 잘 있어 즐거웠어 즐거웠어 저 얼마 못갔네 아 트레버가 누웠었구나 어 나 누구 루프인지도 못받았어 음 베타 때는 뭐 2년 전이지 그때 그때 완전 딴게임 됐어요 3년 다 돼가지 않나 아 그 정도까지 나니까 음 좋아요 쟤네들 쟤네들 내가 딱 보니깐 사이즈 보니깐 어 2단계면 죽어 2단계면 죽어 2단계면 죽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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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 오늘 골목대장 갑니다 골목대장 어 골목살인사건 갑니다 골목살인사건 어 멀리가서 진화합니다 멀리가서 멀리가서 벙미 어 되게 근처에 있네 어 얘 빨리 가야겠네 어 주나까지 걸렸어요 춤을 도망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도망갈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어 어 여기 지나야되는데 됐다 어이 뭐야 엄청 빠르다 쟤네 꽤 빠르네 여기 괜찮을까 여기 지나면 할까 자 일단 지나 어 지나하고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먹어먹어먹어 어깨 실드 채우고 여기서 싸우자 여기서 귀찮게 하자 그렇지 그렇지 이거다 야 이거 한마리 갔어 한마리 갔어 이건 갔어 이건 이거는 이건 갔어 너네 딜이 끊어지게 생겼다 지금 어 실너가 잘 살리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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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힐러 아이 까비 이거 잡아야되는데 이거 또 살아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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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누웠다 이리로 누웠어 아이 살려준다 살려줘 나도 지금 좀 버겁기도 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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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가면은 거의 끝난다 이 게임이 이거 안 끝날 수가 없어 얘네들이 아주 못하진 않아 아 아주 못하는 느낌 없어서 좋네요 괴물이 솔직히 그냥 이기는 것도 재미없어 그쵸? 괴물이 솔직히 그냥 이기는 것도 재미없어 진짜 그 스릴감 어 스릴감이 진짜 끝나고 나면 게임 다 하고 나면 아 그거 재밌었다 이런 생각 딱 드는 게임이 꾸루잼샷 오케이 스캐너 쓰겠네 이제 또 어 좋아좋아좋아좋아 아주 좋아 너무 좋아 개좋아 좋아버려 얘네 고르곤 일명 피자 고르곤 피자 허리 피자 죄송합니다 얘는 단점이 지금 그렇게 세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는 애예요 어 저는 솔직히 고르곤이 약하다는 생각은 못했었는데 고르곤이 저거래 베이모스하고 상행이 제일 필요하네 나 근데 베이모스가 훨씬 안좋다 생각해 베이모스는 정말 힘들어 베이모스 나도 몰라 이겨본 적은 있는데 진짜 힘들어 베이모스 오늘 연승 끊길까봐 베이모스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모르겠어 여기가 좋겠다 여기가 좋겠다 여기가 좋겠다 여기가 좋겠어 어어 쟤네 안올수도있어 쟤네 안올수도있어 안오네 삘이 안오네 응 안와 안와 어? 오네? 뭐하냐 얘 쟤 뭐해? 내가 봤을 때 팀원이랑 의사소통이 안통했네 어 팀원이랑 의사소통이 안통한거야 어 이거 이건 쟤네는 100% 기다리고 있었거든 쟤네 쟤네 기다리고 있었어 이거 봐 애들이 뒤누키 오잖아 와 이걸 트롤하네 얘가 어 이걸 이걸 말아먹네 어 이걸 말아두셔 이거를 오케이 어 근데 나도 아주 넉넉한 상황은 아니야 지금 자신이 아 내 진리는 없어 보인다 진리 진리는 없어 보여 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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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는 범위한테 아 여긴 잡아야겠네요 수고여 약간 약간 눕혀놓고 뭐야 앉았긴 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뭐 어 쌍인이 안 맞았어 쟤네 어설드 어설드 트롤 어설드 트롤 사건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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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아 고르고는 어 고르고는 한명 눕히면은 무조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어택해야지 어 피가 금방 달아 시커뱉했네 어 어 기모찌 기모찌 메테오 골리아다 한번 하자고 음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누릅시다 이볼브 하니까 사람 120명 왔어 쟤네 어설트도 두 명이네요 누가 이길까 저는 보드가 이길거라 생각합니다 이따 보면 되겠죠 아 그러네요 역시 레벨 높은 애들이 대체로 좀 이기더라고 음 오케이 지나면 이렇게 등에 막 뿔 생기고 막 좀 그래 어 좀 더 남자답게 변하는 거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2차 성징을 거치는 것처럼 이제 털도 좀 나고 그런 거예요 이제 더 육체적으로 커지면서 어깨 넓어지고 버켓 바로 이해되죠 3단계는 좀 많이 변해 3단계는 정말 딱 어른이야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야 난나님 왜 팬클럽뿐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지 4게임 4연승 현재 4연승 현재 음 어 야 서포트가 7연승인데 이번판 재밌겠구만 어 좀 연승하는 애들 만나야지 그래서 연승 끊기고 개빡쳐야지 한방에 안죽네 쟤는 그냥 버리죠 일단은 처처잼 어 아 저거 도망가야되는데 아 이놈의 공격 본능 이거 진짜 도망가야되 이거 진짜 가까워 진짜 가까워 도망가야되 이건 가야되 이건 도망가야되 얘는 잡음만하다 그런것도 필요해 나는 좀 겁이 많아서 그런것도 있지만 더 이게 어느정도 뒤로가는 먹이는 진짜 포기해야되 정말로 뒤로가는 먹이는 정말 빠른 포기 필요 왜 안머워져 아 버그 뒤로가는 먹이는 진짜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 그런 데는 그냥 꼬인거야 게임이 어쩔수 없어 그래 이런것도 써주면 좋아 이거.. 잘 안쓰는 편이긴 한데 아 그냥 가야겠다 보이나 보면 어? 이것도 한바탕 하시겠어? 일단은 얘네들을 죽여놓고 실드를 칩을 준비하고 어 힐러부터 힐러가 지금 엄청 많이 떨어져있네 이것도 그냥 막사면 안되지 레벨 1이니까 어? 야 자리 개지랄이다 어? 힐러 왜저래? 어? 개이들 어? 야 잠깐만 야 어? 야 좋아 야 좋아 애들아 좋아 애들아 좋아 애들아 좋아 애들아 좋아 애들아 좋아 어? 애들아 좋아 애들아 좋아 어? 야 끝났는데 게임? 어? 애들아 좋구나 어? 애들아 좋구나 개지나 찡찡 나네 어?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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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이 하고 수고하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마니 어? 뭐야 누구 살았냐? 아 아 아 뭐야 아 애들 사라져 나왔네 아 이게 좀 시간이 꽤 지났구나 또 죽어야지 죽어야지 어이 까다롭게 하네 와 이 자식 봐라 이거 지가 오르락내리락 자 야 다음판은 기억한대 다음판 기약한대 기억이 아니라 기약 어어 도망가준다 도망가준다 괜히 무리하게 하는것 보다는 이게 나을것같애 진짜 저렇게 싸우다 질수도 있거든요 아 나 진화 됐었네 가장 이제 농락은 쟤네들을 나둔 다음에 그 다음에 한마리 남겨두고 진화라는거야 아니면 두마리 두마리 조금 위험할수도 있어 도망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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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모나치는 벌이라고 잇는것이야 알았어? 이리와 뭐야 이거 왜이렇게 많아 오케이 다운 오케이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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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는 마무리 아 수고요 후으으으! 어우 야 오늘 한국인들 즐거움 많이 주네 게임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지 않았는데 자 이제 5연승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드디어 나의 죽해가 갈 때군 저 이렇게 죽이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막 캐릭터 말고 사람 실제 사람 실제 하는 사람 왜냐면 컴퓨터 죽이는 것보다는 재밌잖아요 어 아 이스터즈님 있어 나갑니다 어 아니야 이거는 아 이게 랭킹분들은 안되지 여러분들 안돼 얘네들 왜 싸워 얘네 왜이래 얘네 왜 텐션 왜이래 텐션 이상한 팀이네 여기 어 뭐야 몬스터 선호가 레벨 20이다 어 나 몬스터 못할 것 같은데 레벨 많은 쪽이 거의 몬스터를 하거든 에이 에딩 노잼 아 그러면 우연히 걸린 거였어 어 아 몬스터 없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에덴이었나 뭐였지 개 가겠습니다 엘더 크라켄 엘더 크라켄 예 Bun 엘더 크라켄 엄더 크라켄 아 엘더 크라켄 어 으응 자 150명 있는데 추천 한 번씩 누르자 카봇 아 그리핀 그리핀이 있구만 작살충이 또 있네 아니 크라켄이 죽게가 아니라 엘더 크라켄이 죽게 크라켄은 안써요 안맞아 나라 오게임 연속룩 떠가지고 제네 좀 떨겠다 오우 야 6게임 연속 연승이 2명이 있어 글쎄 어 이건 이건 진짜 글쎈데 어 이거 좀 집중해야겠다 하이 밑에서부터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돌자 이번에는 한번 수직으로 내려와봤어요 아 이거 쓰면 안되지 오케이 좋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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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가니 어디에 반대로 뛰어오는 불쌍한 영웅같으니라고 뭐야 오? 여길 올라갔어? 아직 여기서 시간때면 안되는데 여러분 쟤네 행성 스캐너 썼나요? 아직 안썼 아직 안썼 안 썼던거 같은데 소리가 아 이제 이제 쓰네 여러분 도망 좀 갑시다 죽었네 바로 옆에 있다? 자 여기란 말이지 아 잠깐만 이거 쓰면 안돼 아 좀 헷갈리네 오랜만에 했더니 어 쟤네 둘밖에 없었다 싸월만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메딕 잡으러 가자 메딕 잡으러 아 얘 처음 뭐야 어 어? 오우씨 개아파 오우 개아파 어 이 그리핀이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 잡히면 아이씨 그리핀 오지네 아 오우 아 고통마다 고통마다 졌다 이번판 못 이기겠다 야 이거 어허허 이거 힘들다 이거 조금 와우 이건 씨 이건 진짜 패치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너무했잖아